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별들 TV엔 월드 스페셜 러브의 이름으로 이어온 선한 발걸음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스타의 이름을 내려놓고 떠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 스타의 이름으로 다짐한 세상에서 가장 굳건한 약속 가난한 세상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월드 스페셜 러브 아이에게 집을 지어준 류승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난민들의 피난처가 된 신현준 이런 여객들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막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울게는 아이의 손을 잡아준 배드나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김지수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꾸준히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달동네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 이보영 제 목표가 생겼어요 저희 가기 전까지 자야가 되게 환하게 웃게 만드는 목표가 생겼어요 조개잡이 소년의 꿈을 키워준 이요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클 것 같아서 쓰레기 산 천사들의 친구가 된 이지아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행복하네요 추억의 운동회를 선물한 김하늘 이준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빵 장수의 저금통을 채워준 송지호 이렇게 커간다는 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그 사랑의 여정에 한지민이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월드 스페셜 러브가 만들어갑니다 땅보다 하늘과 가까운 곳 구름 위에 집을 짓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일구며 거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분주히 흘러가는 우리들의 시간 그 반대편은 아득한 사냥개 넘어 언젠가 선생님이 찾아와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여린 꿈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우성 작은 학교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드립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2월 러브의 열한 번째 수호천사 한지민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도착했다 사실 겁도 나고요 긴장되고 애들 빨리 보고 싶어서 설레이기도 하고 어떤 게 걱정되세요? 걱정은 거머리가? 제가 러브를 찾아왔거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시 보기로 했어요 가입하고 근데 우리 이만큼 저희 침낭에서 자잖아요 그렇게 오지를 가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나오니까 덥다 이번 여정엔 특별한 또 한 사람이 지원군으로 합류했다 한지민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드라마 작가 노희경 작가와 배우보다 끈끈한 자선을 실천하는 동지 두 사람의 목적지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우 섬이다 국내산 항공기 안에서 한지민은 비장의 카드로 준비해온 춤을 연습하느라 분주했다 왜 오고 있나 지금 99점이에요 나머지 1점을 채우기엔 감칠게요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곳엔 늘 그녀가 있었다 GTS 홍보대사 한지민, 노희경과 그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어떤 식으로든 다 왔어요 생방이 있든 녹화가 있든 그런 거 그게 지금 지민이가 활동한 지가 한 3, 4년 이상 되거든요 너무 이쁘지 없어요 그런 친구가 드물어요 되게 그렇지 않아요 7천 6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에서 두 시간을 남쪽으로 날아가면 민다나우가 있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따뜻한 남국의 바닷바람이 이곳이 세계적인 휴양지였음을 상기시켜준다 보라카이와 세부, 아름다운 섬 나라 가주는 특유의 여유로움 그러나 공항 한쪽을 지키고 있는 무장 병력은 민다나우의 또 다른 현실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아시아 최대 카톨릭 국가 필리핀에서 민다나우는 무슬림들이 자치정부 수립을 위해 정부와 내전을 벌이는 최대 거점지가 됐다 이슬람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필리핀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 민다나우 섬 비행기를 두 번이나 타야 했던 긴 여정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웨이스캠프 격인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한지민은 또다시 춤 연습에 돌입했다 러브 역사상 아이들을 위한 공연 준비에 가장 성실했던 스타 한지민 전문 안무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이토록 열심히 아이들에게 선보일 춤을 익히고 또 익히는 데는 사실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멍땡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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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랑은 원래 좀 안 추거든요 부채춤의 수술이었어요 뭔지 알죠? 부채춤 전교세계 하면 가운데 수술 춤을 원래 안 췄는데 안 추는 게 아니고 못 추는데 타고난 몸치인 한지민이 춤을 연습해야 하는 건 바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학교의 아이들 때문이다 GTS가 민따나오에서도 가장 깊은 오지인 알라원에 세운 학교 너무 오지고 하니까 선생님이 됐다가도 금세 금세 없어져 버린대요 아무래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밤에 꼼꼼하고 아직까지는 너무나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서 선생님이 없다고 해요 되게 마음이 아프죠 다음날 새벽 4시 밤사이 겨우 2시간쯤 눈을 붙인 한지민과 일행이 알라원으로 출발했다 스페인의 통치로 카톨릭 국가가 된 필리핀에서 국교를 거부한 결과는 소외와 가난으로 이어졌다 도로는 얼마 가지 않아 끊어졌다 세상과 소통할 길 하나가 닦여 있지 않은 채 철저히 고립된다 무성한 숲으로 뒤덮인 곳곳에는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는 원시의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자칫 이 게임이 끌어지고 작은 낭떠러지에 발이 빠지는 고갯길 산행 중 결국 스텝 한 명이 발을 다쳤다 장장 6시간을 걸어 가야 하는 호된 여정 이제 반 더 왔대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멀고 험난했다 왜 선생님이 안 올까? 내가 토로도 있어요? 지금 더러우면서? 없을 말 하네요 늘 지금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난 신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 아이들이 굶어죽고 그런 애들을 찾아내서 매기는 게 진짜 자원봉사자들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지금 알리는 게 목적이고 산행 6시간째 드디어 정상 해발 2천 미터 위에 펼쳐진 마을 알라원에선 아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너른 바위에 모여 앉아 먼 곳에서부터 찾아올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쯤 기다렸을까? 드디어 저 멀리 사람이 보인다 세상으로부터 찾아온 너무 반가운 사람들 너무 귀한 손님들 아이들은 너무 큰 반가움에 각자 기다리던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얼어붙었다 꼬박 1박 2일을 걸려 찾아온 아이들 수없이 긴 시간 기다림에 지치고 절망했을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준다 어떠세요?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들 보니까? 아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 도착 딱 했어요 다 진짜 천국 같았거든요 진짜 막 아까는 막판에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니까 너무 좋아요 응 그 감격의 순간을 사진작가 김희원이 카메라에 담았다 치즈 치즈 만남의 순간을 무사히 기록하자 그녀는 비로소 지친 다리가 저려온다 중간에 제가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응 아 정말 울 뻔했어요 마지막에 여기 와서 애들 보고 그리고 아 멋있어요 응 news 운 운 운 아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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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원